원래도 좀 진짜 건강한 체질이어서 동굴 보호 때문에 시작해서 건강에 대한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? 3대 젖어들면서 약간 체력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사무직인데 일찍 퇴근하고 일찍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고기를 끊으니까 다음날부터 일어나는 게 되게 쉬운 거예요 이번 겨울도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린 게 이게 진짜 그냥 채식을 해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막 특별히 운동을 더 추가로 한다거나 이런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